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고스트 오브 스시 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 해안 쪽 따라서 쭉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내려주면은 또 신사 있네 신사. 신사 저기 좀 털고 가자. 암용신사. 아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우와 야. 이렇게. 저기로 이렇게 내려와주고. 이렇게 내려와주고. 어? 잠시 마구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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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아주고 할 수 있을만한 곳이 없는데? 여기로 왔는데? 여기있다 길이 두 갠데 지금 여기로 가자 오케이 올라왔고 기도를 올려줍시다 주사노우의 호브 태풍의 신의 호브 뭔가 되게 좋아보여 확인 충격상태 해석이 30% 확률로 넘어진다 나쁘진 않네 나가냐 뒷다리 여긴 반응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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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시네? 저기 앞에 뭐 있는데? 잠깐만 야영지가 일단 있고 여기 주변에 여기구나? 요 아래에도 뭐가 있거든? 여우불이 여기 있던데 어떻게 내려가냐? 그리고 저 끝쪽에 보면 불 나는 데 있지 저기도 가면 되지 않을까 어? 야 어? 야 아니 근데 이거 부르기가 왜 안돼? 잠깐만 아니 나 기술을 샀잖아? 착지 직전에 알트를 누르면 어느정도 너무 안됐나? 일단 연소감살의 달인 이거 하고 어? 야 끝쪽에 있네 이도를 올려줍시다 히메우브 해제까지 얼마 안남았고 이쪽이 불이 나고 있는데 저기까지 가면 완벽할 것 같은데? 해보자 이거 테스트 아 요런 느낌 오케이 아까 구르는 거 봤죠 원래는 쾅 하고 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굴렀어 어 뭐야 여기 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근데 저것만 해결하면 어느정도 될 것 같긴하다 누가 쫓아오니 쫓아오지 말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逃がしてやる。 沖は安全だと聞いたのですが、誤りでした。 猛虎は岩の下の道で待ち伏せして、そこを通るものを襲っていたんです。 知恵者がおるようだ。捨ておけぬな。 どうぞ気をつけて。兵が大勢おりました。 합시다。 福岡の下の探査の順次はこの順次は草の順次です。 次の順次は、どのように進んだかどうしたら良くさい。 자 여기가 아마도 야영지 같죠? 저 배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뭐 하면은 주변 맵이 밝아질걸? 하자 조승소 파괴하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오케이 카토나 업글 가능하다 이제 아 ok 철 마침 필요했는데 잘 나와주네. 지금 두 명. 연막탄. 이 암호야 암살이 안됐네. 이 암호야 암살이 안되네. 이 암살이 안되네. 먹어주고. 이 암살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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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꾸는거. 월검해자. 이 암살이 안되네. 마무리 치명타 치명타 오 들킬뻔했네 돌아가볼까 돌어가면 비빗기네 암살 완벽했네 밀즈랑 먹어주고 고고픔까지 싹 다 먹어줬다 진짜 아낌없이 먹었는데 아내꺼까지 먹으면 되잖아 오케이 끝 마무리하자 점화해주면은 불사라 조선소 파기하기 성공 응. 일어나야지. 그래. 여기가 이제 풀렸고. 주변에 뭐가 뜰 줄 알았지. 자, 미발견 장소를 향해서 달려라. 전설이야기꾼이 왜 나왔지? 필요 없는데. 전설이야기꾼이 왜 나왔지? 여우굴인데 앞에. 아, 얘네들이 있네. 아, 넷. 뱀야기꾼이 고아가 틀려야. 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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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무리 해주고 여우굴까지 발견해주면 완벽 여우굴 여우나 기도를 올려줍시다 와 하나 남았네 오 요정도면 된거 같고 그래 저거 두르러 가야되지 맞다 가자 도라치 건너로까지 지나가겠습니다 아이씨 그냥 지나갈라 했더니 오늘은 봐줄라 해도 그냥 가자고 여기 뭐가 뜨는데 아무것도 안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건널목에다가 이거를 펄치를 해놨네 애들이 딱 위에도 한명 있네 이렇게 하고 연막탄에 숨은 채로 적쳤지 어 연속하면 잘 된다 가자 어어어 아이씨 아이씨 으으으으윽 아 아 아 아 누가 왈스야? 아아 누구야? 누구야? 누가 또 왈스야? 내가 다 없앴는데 마무리 마무리 또 누가 있나? 이 정도면 대충 마무리 된거 같은데 저 위에 있나 설마? 설마 저 위에 있다고? 저 위에 바깥에 있네 보니깐 위에 있는 줄 안녕하세요 잘 가시고 자 주변이 열렸죠 가자 자 건설 이야기 여기있고 스르기스 이름이 치츠네 온천이네 조용한 수반 온천 올라갈래 올라갈래 여기있다 명상 주진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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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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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今日起きろかな? 여기도 온천히 또 하자 켄지의 술 기진맥지? 아 술은 못참지 최대 체력 증가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고스트 오브 스시마 해봤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